대진국 8의 제3대 문왕제께서 서기 739년인 태흥 3년 3월 15일에 태백산 부본단 석실에 간직한 3일 신고 봉장기입니다. 3일 신고 관직해 온 내력 상가상고하건대 고도성기에 이르되 366갑자에 한배검께서 천부인 3개를 가지시고 구름과 비와 바람과 천둥을 맡은 신장들을 거느리시고 한발매 박달나무 아래 내려 오시사 상과물을 개척하고 사랑과 만물을 나아 기르시며 도돌갑자진행 무진년 상강초사을에 이르러 신령한 대궐의 거동하사 한올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 이때의 팽우는 삼천 집단의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머리 숙여받들며 고시는 동해가에서 푸른 돌을 얻어오고 신지는 그 돌에 이것을 새겨 전했다 하였으며 또 후조성기에는 기자가 일토산 사람 부여에 법학자 왕수금을 맞아 박달나무를 다듬어 은나라 글로써 신고를 써서 읽었다 했으니 그러므로 신고는 본디돌과 나무에 두 책이 있었던 것이다. 세상의 전화기를 돌로 든 것은 부여의 나라 곳간에 간직되었고 나무로 든 것은 울만조선의 전화였다가 둘 다 아울러 전란에 이뤘다 하며 이 책은 바로 고구려에서 번역하여 전한 것이여 우리 할아버지 고왕제께서 읽으시고 예찬한 것이니라 소자가 이 신고를 받들어온 뒤로 항상 잘못될까 두려워하며 또 옛날 돌과 나무에 적은 두 책이 세상 풍파에 없어진 것을 생각하여 이에 영보가게 두었던 임금지은 예찬을 붙인 진귀한 책을 받들어 한밭내 보곤단 돌집 속에 옮겨 간직하노니 이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하려함이니라 대응 3년 3월 15일에 간직하노라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이와 세계의 만만세 이와 세계의 만만세